배고파요. 허피지가 내려와요. 눈을 많이 내리면 집에 딱 이렇게 뒀다가 밤에 밖에서 부시락부시락하면 노는둥이 산토끼한테 이걸 주는 거 아닙니까? 자연 속에 사는 건 참 좋은데 좀 이렇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? 정리 정도 아 그거 사람이 보는 눈에는 부지사게 보이지만요 거미, 개미한테는 얘들은 칠숨이다 이거 여기 다 자기 둥지입니다 거미들이 어디서 자석했습니까? 추우면 이 종이 한 장 밑으로 다 이거 다 자고 있어요 아 지금 배가 좀 아픈데 화장실을 어 그러면 좀 하세요 화장실이 너무 뚫려있어서 잠시만 지압을 하십니까? 지압을 왜요? 휴지는 신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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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문이? 94년도 화장실은 안쓰는데 아니 94년도 신문으로 닦아요? 94년도 신문으로 닦아요?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? 비가 정말 최고의 티슈네요 94년형 티슈 다 뚫려있는데 어떻게 넣어? 천천히 놔요 넘을 때에서 물을 할 사항이 없으니까 고마로 고마로 5시간을 걸쳐가지고 만남의 관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좌청룡 우백호 어 저기 좌청 강이 강이 이쁘다 네 형님 입산입수지 입산입수 행복을 찾아가지고 자연을 찾아서 여기 그 자연인이 이도사님이라고 이도사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자 행복을 찾아 떠내자고 이 경사가 장난이 아닌데? 아 벌써 다리가 너무 겨우 겨우 경사가 너무 심하잖아 이거? 야 너무 힘든데 놀래 이게 이렇게 못하는거 같은데? 어? 너무 힘든데 이거 갑자기 등산이라는 거 갑자기 등산으로 바뀌었어 지리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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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지금 아침이 오전이니까 왠지 식량 사냥을 하고 계시죠 도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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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세요?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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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목소리가 우렁차지네 어디가세요 어 거의 가까워졌어 여기요 여기요 다왔소 아 옷을 다 벗고 계시네요 어디서 왔어요 아요 저 저를 좀 왔습니다 서울에서 뭐 하러 왔어요 아 그 도사님들 왔죠 어? 아 아 행복 좀 찾으러 왔는데요 어쩜 어쩜 아니 아니 아이고 아니 아니 여기서 물건 하신 거예요? 네 아니 원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? 그 두사님처럼 자연인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연인이 뭘 많이 걸칫다 너무 자연은 봐보세요 바위 나무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위에 파카를 다 벗어요 신발 벗고 폭쇄에 먼지에 벗네 망상 이런걸 오크와 같이 딱 벗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목욕탕 카운터에 계신 분같이 자꾸 벗어나는 거 체조합시다 들으마시고 들으마시고 어떻게 해요? 자 들으마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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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으시고 대우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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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불편님 이거 온전 TV에서 보신 것 같은데 이거 대우마 대우마 야 여기 호흡 호흡이 이제 여기 여기 호흡이 여기 잠시만요